일단 오늘은 돌로아이카이브를 하는 날인데요 적금 들어둔 16,000원 안되면 모모토 이 학생들이 자꾸 저한테 집착하거든요 쉬고 있는데 계속 연락 보내요 어? 아니야 아니었네? 무시해야지? 관찰을 해볼건뇽 그냥 바로 들어가면 될까? 위로하가 그렇게 속는 괴라고 하던데 평범해 보이는데 이 친구의 매력 포인트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? 양말 벗은 양말이 매력 포인트다 시청자 피셜 제작자 피셜 벗긴 양말 아 시청자 피셜도 아니라 개발자 피셜 벗긴 양말이 정말 중요하다 막 쏟아 저번에 한번 영상 뽑았으니까 솔직히 저는 이번에 영상을 뽑는다기보다 그냥 제가 게임으로 온 거거든요 가차마려워서 그러면서 빅픽 바라고 있는 양아지면 개쵸 아 나 근데 오늘은 진짜 별생각 없었어 그냥 적당히 나왔으면 좋겠네 가자! 오냐! 센세가 왔다! 뭐지? 아 근데 아 설마 바로 뜨겠습니까? 예 야 근데 어떻게 한 번만에 무지개가 확 남았지? 제발 제발 고연! 얜! 어 얘는 근데 메모리얼이 1티오 아닌가? 어 나 이 친구는 기억하고 있거든요? 오케이 나쁘지 않아? 자 이제 그러면은 이 시련차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가자! 아 이번에 결제할 장은 무엇이더냐? 짠! 아 냄새가 나네? 이게 정상이라는 거지 그치? 그동안 너무 잘 먹기는 했다 이 말이야 15,000개 남아있으니까 괜찮습니다 자 한 번도 그냥 노 파쿠 고 어? 뭔가 심상치 않은데 이번 거? 어? 아 아직 몰라! 아까도 똑같았어! 아까도 뜰 것 같았는데? 했지만 뜨지 않았어 어 아직까지 모르는 겁니다 아니 채찍장 왜 이렇게 난리가 났어? 편심의 사진을 띄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이번에는 띄우는 거 대신에 이름 세 번 외치고 가겠습니다 용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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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! 오케이! 버겁단? 어? 뭐야? 사냥의 시간이다? 아 추르기도 얘도 삼성이었어? 근데 나 추르기도 좋아! 추르기 귀여워 으아 넘어갔다! 저번에는 40년 차에서 이제 띄우 하고 나왔거든요? 아 근데 이번에는 아니네요? 아 그거 맞는 거 같아요 근데 맞는 말인 거 같아 이게 시내 사진이 있어야 직빵이거든 눈부셔! 전능하신 용하 신 유미씨여 가는 것입니까?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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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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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신이거든! 제발 부탁드립니다! 제발 제발 한번만 제발 제발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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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용하 대머리 으아! 으아! 어허! 신성모독이다 제발 수시로 폭사기환 하하 왜 점점 처음에는 홀라카이브 고인보유들이 엄청 친절했거든? 근데 점점 사람들이 날 저주하기 시작했어 게임이 난 붙잡는 게 맞다니까 이거는? 하라고 그냥 붙잡는 거임 아 이건 말이 안 돼 이건 진짜 개발자들의 과오를 받고 있다 이 정도면 지금 브라 진짜로 지우고 왔습니다 하하하하 미쳤어 미쳤어 이거 한번 해 봐야지 와하하 하하하하 완전 커 아 아 아 아